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학기 2차 수행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 6, 7반 과학 수업을 하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머리 긴 사람입니다. 1차 수행평가에서도 영상을 만들어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많이 어려웠을 것이고 점수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보고 이해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번 정도 본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시험지에 답을 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두 번째 수행평가는 매우 쉽게 출제하였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도 동영상을 꼭 보시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샘께 질문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는 됐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일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화요일 보도록 할 것이고요. 평가장소는 각반교실이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범위 180에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은 2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재료 선택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실험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액의 용도 잘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단계별 실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평가 요소에 맞게 5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일 개인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 요소는 같으나 문제 유형이 다른 평가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각 반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첫 번째 체세포 분열 과정 실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정리 파워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힘내 짜샤 업로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더보기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파 뿌리 끝을 이용하여 체세포 분열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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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IND 있는 Linese 포 분열atisfied 아래, 아 DunkING 하니 자아 인 everyone and harder prote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찬가지로 모두 맞아야만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이 되겠고요. 교과서 182에서 183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험 1자는 10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실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파의 아랫뿌리만 잠기게 하여 양파를 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파가 재료가 되겠고요. 뿌리를 준비하는 것은 뿌리의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 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둔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고정이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움직인다면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포가 살아있던 상태로 유지시켜 관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다번을 보시면요. 50에서 60도씨 묽은 염산에 8분 정도 담가둔다 라고 했는데요. 염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한 액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리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해차라고 하는 것이 풀다, 풀어, 해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염산에 담가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아세트 올세인 이라는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부 책에서는 아세트산 카민 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과정은 염색이 되겠습니다. 핵이나 염색체를 붉은색으로 염색시키면 조금 더 관찰이 쉬울 것입니다. 마번으로 가서 해부침으로 잘게 찢는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포들이 뭉쳐져 있지 않도록 하나하나씩 떼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번에 덮개 유리에 거름중이를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다 라는 얘기는요. 누르면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압착, 압력을 가해서 착 붙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한 겹으로 펴서 관찰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교과서 182쪽이 되겠고요. 탐구활동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을 보시면요. 양파 뿌리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고 뿌리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두 번째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것, 움직이지 마,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60도씨 묽은 염산 강하기 때문에 연하게 해준다, 해리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아세트올세인 용액, 염색을 시켜주어 잘 관찰하기 위한 것이고요. 마번에 해부침으로 찢는다 라는 얘기는요. 분리를 해서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리고 마번으로 가서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른다 라는 얘기는요. 압력을 가해서 착 붙여준다, 압착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포분열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끝부분을 실험재료로 사용하는 까닭은 이라고 묻고 있죠. 뿌리 끝부분에 체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에는 형성층이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아세트올세인 용액으로 염색된 것은 무엇인가? 염색체가 염색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염색체라고 하는 건 염색이 잘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시야에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되기 전 세포가 분열 중인 세포보다 더 많은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기 전 세포가 분열 중인 것보다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세포가 분열하기 전 시기에 비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시기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 분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 간단한 내용을 적어 두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간기 또는 세포 분열 전에는 복제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되면 염색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핵막이 있다면 이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기가 되면 핵막 X 그리고 이동을 하니 염색체로 뭉쳐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기는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가운데 중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관찰하기 쉽다라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일렬로 배열된다 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가 된다면 분리가 일어나는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행평가 범위는 아니지만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말기가 된다면 없어졌던 핵막이 다시 나타나니깐 핵막 동그라미 그리고 더 이상 염색체로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염색체 X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세포 분열 결과를 보고 시기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도 되지만요. 쉬운 것부터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B번 보시면 어떻죠? 가운데 모여 있죠? 가운데 중 중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D번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말기가 되겠습니다. A를 보면요. 분리가 되고 있죠? 양 끝으로 이동하는 식이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와 E가 남아있는데요. 자 C는 세포 분열 전 간기가 되겠고요. DNA가 복제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전기가 되겠습니다. 핵막이 X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언제나 문제가 쉽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수행평가가 어려웠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범위도 줄이고 내용도 간단하게 해서 시험을 출제하였습니다. 다들 동영상으로 준비 잘 하시고요. 관련된 자료는 더보기를 통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담당 선생님께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